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590여 명의 대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정, 장애인 학생 등을 우선 지원기로 한 안산시. 지원 대상은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 1명 이상이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산시가 추진해온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이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접수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2만여 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이 학자금 지원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시의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해서 안산시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4단계로 나눠 앞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일부터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시작된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3월 9일부터 마감일인 5월 29일까지는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단에서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산드림TV 김현주입니다.